네, YTN 라디오 이제는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데이터 정치, 빅정치로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다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8.16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큰 반발에 직면을 했습니다. 해당 신도시 지역 주민들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 먼저 김 소장님,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상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주시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3일이자 어제까지 부동산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요. 언론 기사나 트위터 그리고 블로그 등에서 부동산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단어 중에서 이번 주에 사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어는 1위, 분당이었습니다. 분당은 물론 1기 신도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죠. 또 1기 신도시를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봤었는데요. 급상승 연관호 1위가 파기, 2위가 김동연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 공약의 파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제 원 장관은 이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맞받아 치면서 여론에 많이 언급이 됐고요. 무엇보다 1기 신도시의 긍정어와 부정어, 이거를 살펴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1위가 논란이고요. 2위가 희망고문, 3위가 반발, 4위가 불만, 5위가 뿔라하다, 6위가 혼란 등 사실상 부정어가 10위 안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주민연대를 꾸려서 집단 행동을 이어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계획이 시장의 기대와 불안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김동연 도지사하고 원희룡 장관 간의 지금 말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이 논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쟁이 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이승원 평론가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대륙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6일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그 대책이 나오자마자 1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많은 얘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희망 고문 이런 것들이 계속 빅데이터상에 잡히는 그런 단어가.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컸겠죠. 그래서 16일로 주택공급 대책 그리고 19일인가요? 김동연 경지도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주민들 우롱하는 처사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하겠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해지니까 국민의 정책을 제대로 전달하라라고 지시했고 사실상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문책성 지시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원희룡 장관님 사진을 보니까 표정이 매우 안 좋으시더라고요. 기자회견. 굉장히 인상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일 기자회견을 어젠가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을 걸고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아마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올해 안에 당장이라도 이걸 하겠다는 것처럼 핵심 공약으로 삼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인수위 시절에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 시절에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연말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사람들이 화를 냈었죠. 당장 할 것처럼 하더니 연말로 연기됐어. 그래서 화를 냈었어요. 연말도 화를 냈는데 24년이다. 그래서 24년으로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약을 차라리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후보들이 참 조심을 해야 될 게 지금 당장 당선된다고 아무거나 지르는 거 여야 할 거 없이 막 지르는데 결국은 이제 임기 중에 이런 게 그대로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러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24년이면 총선 있는 그 해인데 그럼 그 해 맞춘 거냐 이런 비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동연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간의 싸움은 김동연 지사가 2024년에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건 사실상 공약 파괴니까 경기도 지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12월까지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해서 종합 용역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발끈한 원희룡 장관이 아니 사실상 경기도지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는 국토부랑 시에서 하는 거지 시상들하고 하는 거지 관한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거 틈새를 끼어들어서 정쟁화 시키지 마라.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혼만 말들이 무려 기자회견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 경제 수석까지 등판을 했어요. 최상목 국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도시 같은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은 보통은 3년에서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24년까지 목표로 한 거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하겠다라는 거다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 진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도시 계획을 새로 짜는 것이라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그렇죠. 물리적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원희룡 장관이나 경제 수석 얘기가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도시 전체를 재창조하는 수준이면 이게 수십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30개 지금 보니까 서초, 강남, 송파, 3구를 합하면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만 개. 그 정도의 어떤 가구들이 재건축하거나 이러려면 또 이주를 해서 전세로 있다가 다시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야. 빨리 하고 싶은 거죠. 빨리 하고 싶죠.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그 마음이야. 충분히. 그 지역 내에서도 우리 동네 먼저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은 마스터 플랜을 조금 더 정직하게 후보 시절에 다들 너무 급해도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급해도 조금 정직하게 이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당장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이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임 배일 기자회견석상에서 국정운영의 성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크게 반발을 했었어요. 이번에 8.16 주택 공급 계획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8.16 대책 나오는 거는 향후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5년 동안 1년에 몇 십만 가구 몇 십만 가구 이런 식인데 5년 뒤인 2027년이면 그때가 대선이 또 있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그때 3월 이때까지인데 5년간 하겠다고 하니까 숫자를 봤더니 한 70만 가구 그러니까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 가구가 27년에 완공되는 그때 이제 시작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저 뒤로 많은 물량을 밀어놓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5년 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이제 이런 디테일한 질문부터 예를 들어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죠. 김기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0만 호 다 좋은데 공급을 엄청나게 하겠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공급을 엄청나게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부동산이 폭등할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폭등할 때 내놓는 거지 지금은 이미 하락장인데 그리고 심지어 폭락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떨어져야만 하는데 김기식 의원의 주장은 폭락 한마디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경착륙을 할까 봐 그것이 무섭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270만 호 하면 더 폭락을 부추기는 게 된다. 그렇다면 시장이 감당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왜 재산세 종부세 깎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좌감세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거기에 연동된 게 세금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겠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부세를 조금 깎아주겠다, 인하하겠다 하는 것들 자체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본인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민간 주도로 하고 어느 지역을 조금 활성화하고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김기식 전 의원처럼 지금 이렇게 확대하는 정책이 지금 흐름에서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 빅데이터 한번 좀 살펴보죠. 다주택이라는 키워드 관련 연간 검색으로 어떤 단어들이 조사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부자감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제 유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다주택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감세다. 이런 이야기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알아봤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다주택 급상승 연간 후 상위권에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갔습니다. 세제 혜택, 투기 세력 그리고 부모 찬스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들 어떤 맥락이신지는 아실 거예요.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저가 주택 34점 원어치를 싹쓸이했다. 어제 이 기사가 떴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사가 어제 포털사이트랑 헤드라인을 쫙 장식을 하고 리트잇이 진짜 많이 됐어요. 이 중에서도 살펴보시면 20대 이하가 1조 3,531억 원의 물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경제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와 사회 초년생의 경우 대다수가 전세를 낀 갭 투자나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주택은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기사의 통계 자료는 출처가 국토부에서 나온 건데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통계 자료인데 이걸 보시면 2019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서부터 시작된 지방 다주택 투기 세력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시장. 어쨌든 지금 하영 안정화 추세이긴 한데 주택정책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게 지금은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하락이 멈췄다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 소장님 이 빅데이터 상호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국정 운영 지지율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썸트렌드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의하면 지난주 부정률이 77%에서 이번 주는 3%포인트 줄어든 74%로 나온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도 있었고요. 저희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자료한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간어 살펴보시면요. 대통령 지지율 반등의 원인으로 해석될 만한 연간어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2위가 김은혜, 4위가 브리핑룸, 9위가 만찬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윤 대통령이 김은혜 전 의원을 새 홍보수석에 임명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부이긴 하지만 참모진을 개편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혁실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특히 소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윤시민사로 분리되는 김 수석을 기용한 것은 윤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브리핑룸이라는 단어의 사용량이 많아진 것도 지지율 반등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했었죠. 지난 한 주 강인선 대변인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신임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것이 언론을 포함한 여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국민과 소통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선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만찬이라는 단어도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이 확장됐잖아요. 이게 지난 19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임 3개월 만에 두 번째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사실 윤 대통령이 보수단체의 시위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라고 침묵을 쭉 하다가 입장을 바꿔서 화합의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조금 이렇게 소폭의 집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적 쇄신과 소통 확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화합의 제스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 직후에 홍보와 정책 라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 개편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야당의 평가는 아주 좀 박합니다. 이승훈 변호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왜 했을까? 네. 왜 했을까? 지금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하고 고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집의 구조가 튼튼해하지만 인테리어 예쁘게 하고 뭐 해도 이렇게 딱 멋있게 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이 되는 건데 집 구조 자체가 흔들흔들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예쁘게 꾸미도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홍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홍보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무슨 죄예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홍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게 꾸미려고 해도 홍보가 안 됐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여러 가지 여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낮은데 이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다 라는 대답이 압도적이거든요. 홍보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윤 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당의 문제, 누구는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상에서는 윤 대통령 본인이 가장 큰 문제라는 그 수치상의 그런 게 객관적으로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본인의 문제 그리고 인사 검증 라인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닌가 또 정책이 있어서도 예를 들어 만 5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를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상황이죠.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 잘하고 있던 최영범 홍보수석을 김은혜 수석을 다시 기용하기 위해서 내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영범 수석을 또 이렇게 두둔을 했네요. 그러니까. 일 잘하고 있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또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옆에 있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문제는 비서실장과 이른바 육상시. 여기서 육상시는 검찰 출신 축댄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부터 해서 인사 담당하는 복두규, 이현모 비서관 등등. 주진우 법률 이런 분들인데 다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정보 당시 십상시에 비유를 해서 육상시 이런 분들이 지금 문제인데 엉뚱하게 지금 최영범 수석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평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어쨌든 김은혜 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인사이기 때문에 잠깐 반등의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얼마나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라인 또 정책 라인에서 그동안 또 혼선도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뭐 이번에 소폭이지만 대통령실의 인적세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정책 수석 같은 건 신설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정책적인 조율을 그동안 잘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그 부분은 잘한 거라고 봅니다. 요즘 국회에서 말싸움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죠.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그리고 최강욱 의원의 대결이 참 볼만했고요. 또 국회 운영위원회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김태기 비서실장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두고 야권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대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텍스트로 신문으로 읽다가 저 같이 있던 어떤 전직 기자 출신의 지인이 잠깐만 유튜브를 켜보재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랬더니 이거는 꼭 영상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걸 영상으로 봐야 되는 얘기였습니까? 최강욱 의원 장관과 차강욱 의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꼭 봐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꼭 봐야 되겠대요. 육성으로 들어야 되겠대요. 듣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제 주변에 나이 든 사람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들 수준의 어떤 싸움이랄까요?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라기보다는 국민들 눈살 찌뿌리게 하는 말싸움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예전부터 여가됐든 야가됐든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질문하고 웃박지르는 질문을 할 때 장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해명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장관들이 조금 더 화력을 키워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일방적으로 좀 당하는 편이었죠? 그렇죠. 의원들이 정말 엉뚱한 질문에도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태도였으니까. 그래서 국무위원들, 특히 장관들이 부처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파행을 유도하기 위한 직설화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보통 의사일정 관련해서 간사들이 발언을 하기도 하고 어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는 아니었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신상 발언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인 신상을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장관이 끼어들어서 말을 막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간 이 정치권을 계속 들여다봤던 사람인데 이런 장관은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유치했다. 그리고 이게 논쟁이라기보다는 말싸움에 가까웠다. 감정적인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국민의힘 지지자이든 민주당 지지자이든 한 번 보면 이게 국회 수준이 이런가? 아마 혈압이 조금 오르실 것 같고. 저혈압인 분들은 아마 저 혈압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씩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건 하면 이제. 그런데 엄사는 저혈압 치료제인가요? 저혈압 치료제. 거의 안 보는 삽니다. 거의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 태도의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사실은 어떤 내용보다는 손가락질하고 기자들한테. 그리고 전정권보다 우리가 나 이런 태도의 문제 때문에 지지율을 급락했던 건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굉장히 선방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 정서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권진법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의혹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관련돼서 의혹들이 질문했을 때 처음에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물론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이죠. 보좌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변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그런 심정은 이해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챙기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적으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조사한 내용은 없으시죠? 이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 사실 이거는. 관심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주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많이 나오는 검색어는 연관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늘 조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분들처럼 총정보량 자체가 조금 많이 나와야 거기서 긍정과 부정의 여론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는 꽤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는 영상인데 또 언급어로는 산출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참 아쉽죠. 이틀 동안 이슈가 많이 됐는데도 그렇게 스몰 데이터군요? 네. 여전히 스몰 데이터에 가깝죠.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만 보기 때문에. 그 영상 아마 조회수라는 것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셨던 분이 세 번, 다섯 번 보실걸요? 아예 안 본 사람들은 안 볼 거예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계속 반복해서 본다고요? 그렇죠. 반복해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보면 다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다 알 텐데. 그거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분석할 이유가 아니면 다시 또 본다? 아마 재미로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재미로요? 재미로 뭐 표정까지 살펴고 뭐 이런 것들. 눈싸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댓글 같은 거 제가 읽어봤는데 되게 워낙 내용이 이제 좀 구태스럽고 너무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댓글도 사실 상당히 유치한 게 많았어요. 얼굴 봐라, 표정 봐라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의 댓글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본 분들이 여러 번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결.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이런 장면이 노출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요. 한동훈 장관이나 최강욱 의원이나 조금 좀 수위를 낮추고. 자제를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빅데이터와 함께한 빅정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다섬 글로벌 빅데이터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